유충양, 담도량 등과 함께 홍콩 무협영화의 4대 퇴왕, 발차기의 달인이죠. 콕피는 왕호 씨가 있습니다. 본명은 김용호고요. 1952년 출생 전라도 남원에서 열린 태권도 대회에서 준우승하고 해병대에 입대해서 태권도 교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74년 김용호라는 본명으로 한영철 주연의 죽음의 다리에 출연을 했고 76년에는 흥룡강, 또 그 뒤에 북소림 남태권 등 영화에 출연을 했습니다. 중국 예명은 묘하게도 카사노바 왕입니다. 발차기의 달인인데 플레이브이의 대명사인 카사노바라는 예명을 쓴 게 조금 묘합니다. 2005년 사단법인 대한천지무에도협회 총재를 맡았고 논산 한민대학교 교수 겸 대구예술대학교 겸인교수입니다. 또 서울지방경찰청 무술지도위원이시기도 했고요. 기상캐스터 배혜지